안녕하세요 몇대로 찍을거야? 2개야? 2개 다 방송이 2개 다 하나 더 하나 높아 나보게 2개 다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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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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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2개 2개 제이프 안에 헤어지고 있어. 새로운 색깔을 갖고 소소할 것 같아. 어색하지 말아도 패션 디자이너가 두고 있다고 생각해. 다른 방법에 형도 남자친구도 다 봐준 거야. 금발 머리에 두세 쓰고 당신이 좋아하는 옷 중에 흑바람이 더 나고 있지. 아주 결정적인 단서야, 금발 머리. 아, 내 머리. 머리가 스펠징이야. 그 찰나 금발은 진짜 머리색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. 금발에 판정하는 건 골빈 남자들 뿐만이 아니야. 골빈 여자들은 금발이라고 하고 사저도 없어도. 어색한. 저한테 제이프가 해가지고 시들레와 떠나려고 했던 거로, 갑작산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고 제이프가 조안을 죽인 거야. 이게 돼? 좀 솔직히 하자. 막 조안을 죽인 건 너잖아. 대체 어디서 어떻게 틀어진 거야. 오신 차려. 난 조안을 죽이지 않았어. 그렇다면 왜 3분간에 갑자기 사라졌지? 네 이름까지 버려가면서 왜 행정을 던참졌냐고. 자, 조안이 좋고. 조안의 사체에서 제이크의 정액이 발견돼. 정액이 왜 해? 제이크의 종합장에선 조안의 피로는 어디까지 발견됐다고. 난 조작이야. 네가 제이크가 의심받게 만들어도 그냥 더하면 거짓말을 꾸리라고.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. 뭐? 제이크가 범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. 범인은 바로 영광을 싱크리하거든. 신클레어 고든이 범인이다. 제이크 말포이가 범인이 아니다. 그리고 내가 그 신클레어 고든이라는 증거를 대답해 주시오. 정말 여러분 벌복하게 하지 말고 기대 인정하고 고백하라고. 이 증거를 대답하지 못다 믿는 일이 없어. 너의 심림만으로 다 너도 증명 못해. 난 의심하는 너만의 증거 있다면. 그걸 내놔봐. 네가 아니라면. 왜 싸졌지. 너를 마주하고. 없어져 버렸지. 왜 넌 널 버렸지. 그게 죄 부해진 거야. 난 나를 버린 적이 없어. 넌 네가 생각하고 싶은데로. 이야기를 만들고. 왜 무서웠지. 너는 또 신청했지. 멈춰갔지. 멈춰갔지. 그냥 넘겼댔지. 여전히 같은 소리. 아무도 꺼치면 못해. 허상망상만 끊어낸 이야기. 그의 최후의 증거. 넌 널 머리로 멈췄지. 유지키리라니. 누구를 탄생했지. 내 제이홉이. 내 제이홉이. 내 지향을 보기 위해. 내 지향을 보기 위해. 내 제이홉이. 내 음룐이. 난 너의 정지. 얌고 있는 사람. 나의 자신 뿐이야. 내가 저에게 그댈. 내가 그댈. 내 런닝이. 나의 그지. 내 남이. 내 주인거 없으면. 나의 자신이. 이 짐거잖아. 정신 차명을. 정신 차명을. 너도 면이 작은 그녀의 남듯이 제이크 날 보이네 들리고 그때 당시 존없에 있었다 시크는 그녀들 그래 나씨 들려! 그래! 진짜! 한 번 괜찮아 제이크 말하는 걸 체포해 니가 말했듯이 모든 증거들이 다 제이크에게서 발견됐기 때문이야 그건 니가 다 조작해라 제이크에게는 거애들아! 니가 다 조작해라 작은 순간의 마음 그림처럼 아름다운 지 꺼지는 속상이로 모여있는 작은 마음 평화롭기만 한 마음 아름다운 소요다 다운 물에 떠오르지 왜 다른지 같이 추구한 거야 이 사진도 하고요 몸을 두 분을 걸어 맞추면 불린 여자들의 사흘을 모습에 만드는 금발은 며적인 표정 뭐야 이 목적이 뭐냐고 그 사진들을 찍힌 모습 그대로 그 사진들을 찍힌 모습 그대로 시클레어 발견됐어 당신 모습 그대로 아주 작아진 여자들의 여자들의 여자들 아주 작아진 여자들의 여자들 그 모습으로 돌아가거렸지 그런데 지금 그런데 앞에서 나타나 내가 싫더라도 하고 있는지 참아진 여자들 참아진 여자들 참아진 여자들 참아진 여자들 참아진 여자들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왔어 그리고 찾아뵙oul 해결이 참아진 여자들 참아진 여자들 참아진 여자들 엑스 참아진 여자들 엑스로 엑스 엑스 아니 아무도 올라가 봐봐봐봐봐봐봐라